네, 생방송 뮤직뱅크 11월 첫째주 K-チャ트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바로 최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공개해주세요 네, 디지털 음원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점수, 방송 횟수점수 그렇다면 오늘 1위의 주인공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굴까요? 네, 샤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오지씨, 프로필 받으시고요 앵콜곡 준비해주시고요 네 호림씨, 저희는 그럼 바로 인사드릴까요? 아, 네 저희는 다음주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뮤직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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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형 감사합니다! 종현이형 사랑해요 왜이래,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종현이형 사랑해요 정현이형 사랑해요 정현이형 사랑해요 띵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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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Bottle fly 너를 만났지